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최근 공개가 됐죠. 경제 활력을 불어넣돼 물가 자극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 활력과 물가 상승,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정부가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의 실효성이 달려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구성한 이형일 통계청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차관부로 계시면서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설계하셨고 오늘부터 통계청 수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좀 소외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정책 업무를 많이 하면서 통계와 관련된 것도 많이 봐왔고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청의 청장으로서 통계 개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통계들을 많이 개발하고 정책에도 많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성장률, 낮춰잡으면서 경기 우려에 대한 게 반영됐나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 작년에, 작년 말쯤에 올해 성장률을 예측을 할 때 1.6%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조금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4% 정도로 숫자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숫자 흐름에서 보면 상반기가 좀 더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올라오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상반기 전체적으로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한 0.89 정도 된다고 보면 하반기는 한 1.8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장의 모습을 보면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지고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하는 모습은 갇힐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배경은 기본적으로 민간 소비가 굉장히 견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하반기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보면 요새 걱정 많이 하시지만 최근에 6월 수출 보면 감소폭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반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물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2.7%, 지난달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7% 가까이 올랐던 걸 생각하면 안정세는 맞는데 아직 관심하기엔 시기상조다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2.7%로 한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6.3까지도 올라갔던 높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도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전체적인 국제 유가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2%를 계속 보일 것 같고 추석이나 집중호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세를 보일 거라 예상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제감을 갖고 긴밀하게 대책을 항상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흔히 체감 물가, 체감 물가 많이 하는데 체감 물가는 저희가 생활 물가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가 이번에 2.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2.7%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 생활 물가가 저희가 가게에서 지출 빈도가 구입 빈도가 높은 그런 품목 중심으로 된 건데 그게 낮아진 걸로 봐서 저희가 체감적인 물가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유류세 연장, 유류세 연장이랑 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보면 될까요? 유류세는 사실은 이제 작년, 원래 한 4월에 한 4개월 정도 연장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저희가 적어서 8월까지는 유류세가 계속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용 공공요금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기를 좀 분산하거나 이연하거나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맞춰서 요금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농산물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축된 물량을 푸다든지 계약 재배를 늘린다든지 또 필요로 하면 수입할 때 할당가세를 좀 내려서라도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발언이에요. 평소에 이제 추 부총리께서 시장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의사도 밝히셨었는데 이번 발언이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라면값에 관련된 발언은 어떤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수의 언론이나 국민들이 지적하는 상황을 어떻게 그런 민심과 여론을 전달했던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 내용도 보면 작년에 올릴 때 원료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올렸다면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렸거든요. 예를 들면 밀 같은 경우도 보면 최고가 대비 한 50% 작년 말 대비를 하면 한 16%까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또는 원가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단체나 여론에서 언론과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기업이 판단해서 본인들의 어떤 시장 이미지나 어떤 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물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항상 따라 붙는 이슈가 이제 그 관련 기관들의 적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작년에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국제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유연탄 같은 경우는 한 60% 가스도 한 59%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할 때는 지금 정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올 3분기나 4분기에는 흑자화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좀 균형감을 갖고 보려고 합니다. 국민 부담이나 에너지 가격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공개의 어떤 재무구조 이런 것도 같이 다 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계적으로 결국 좀 중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그런 말씀하신 누적적지 않은 미수금도 단계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들도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집주인의 숨통을 좀 튀어주는 정책들이 담겼어요. 네, 맞습니다. 역전세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이제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이런 걸 강행 처리하면서 전세값이 많이 폭등을 했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전세값이 하향 안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 이제 처음에 전세계약하고 지금 전세계약에 차액이 생기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일시에 내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입자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대출 규제에 있어서 DSR 규제를 좀 완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대출 규제 문제는 사실 저희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슈를 다 놓고 그렇습니까? 그게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상컨대 그 지적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임대인을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결과적으로 아까 설명드리듯이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대책은 세입자를 위해서 해준다는 생각이 있고 또 전체를 다 보다 그 차액에 대해서 불려주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도 되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을 뭐 다른 데 쓰지 않겠냐 이런 차 안에서 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돈은 세입자에게 바로 줄 겁니다. 바로 주도록 조치를 해서 그렇게 유용되는 걸 좀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 따져보고 전세계약서를 보고 하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대출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발휘한다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케이스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더니 이제 대출금리도 한 4%를 잡고 연소득 한 5천만 원 되는 분이 이렇게 한다면 한 2억 조금 모자라는 정도 1억 5천 4억 2억 정도 사이 되는 걸 추가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정도면 전반적인 이 전세금 차액이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지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 부분은 가만히 어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종부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건 이제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셨는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게 종부세가 지난 5년 동안 한 8배 정도가 세수가 더 많이 징벌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0.4조 하던 것이 3.3조까지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또 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조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2배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종부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보면 한 60%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좀 더 올리게 되면 세수도 더 많이 거쳐져 있지만 개별 가구로 보면 20년보다 더 많이 내는 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60%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연착륙하는 방안으로는 보유세는 좀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종부세는 사실은 보유세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징벌적인 세제를 운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집값을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정적으로 확인도 어렵고 저희가 봤을 때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늘린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세 능력이 기초해서 좀 정상화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시장 그 자체를 보더라도 현재 보면 가격이 좀 이제 많이 하향 안정되면서 부하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미분양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 거래는 좀 회역되고 있어서 현재 모습 자체가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내용 외에 또 이 부분이 좀 지금 관심인 게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이것은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세제 혜택지는 주는 부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지만 이제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게 2014년에 이제 이게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제 2014년도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물가나 자산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모습이 이제 그대로 유지하기 좀 쉽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보면 이제 실제 결혼을 할 때 있어서 비용이 많이 이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5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결혼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올려야 된다는 건의가 있고 국회 차원에서 보면 어연입법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올리자는. 그래서 이렇게 여론도 좀 있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에도 보면 평소의 증여세 말고도 결혼 육아 자금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한번 이걸 검토가 필요하다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걸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론 수렴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저희가 결정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들 여러 가지가 담겼는데요. 하반기에 예정된 대책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민생 안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에너지 요금과 관련돼서 아까 이제 공공요금과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도입을 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간에는 킬로와트당 한 30원 정도를 이제 저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는 30원 정도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로는 좀 인센티브 구조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최대 100원까지 올려주기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7월부터 지금 이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서 이걸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만 하면 저희가 60원, 10% 이상만 하면 한 80원까지 저희가 도와주고 최대 20%까지 줄이면 100원까지 도와드리는 건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보면 10%만 줄이면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께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스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이런 방식을 좀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료비 같은 경우도 건보료 많이 올라가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 건보료를 곧 8월 달에 결정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인상도 가장 최소화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건보 부담도 좀 감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요금 관련해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5G 중간요금제도 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소비자의 선택권도 많이 강화하고 그런 모습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이런 내용들도 담겼네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벤처 활성화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벤처 3법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도움이 될 걸로 보세요? 저희가 벤처 업계라는 게 굉장히 저희 우리 혁신 생태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벤처가 잘 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보면 지난 정부도 그렇지만 정부 자금에 많이 의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계속해 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커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려면 민간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벤처 업계를 살려나가고 그걸 선순환시키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민간의 모펀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민간 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중기기업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돼서 세팅이 됐는데 이렇게 민간의 모펀드를 하나 만들고 밑에 펀드가 또 있다 보니까 두 개를 걸치다 보니까 세제상에 혜택을 안 해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서 민간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하나 출자를 할 때는 저희가 세제진을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주고 이미 의사결정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국회 법안을 내가지고 정규국에 통과시키는 게 첫 번째 일법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지주회사 형태가 있을 때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업계를 살리는 건 허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투사라든지 신기술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안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기업형 벤처캐피탈, 흔히 CBC라고 하는데 그걸 허용해 줬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창업기획자라는 중요한 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초기, 굉장히 초기 단계의 벤처기획을 발굴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멘트링도 해가지고 키워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법안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CBC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할 때 출자 규제 제한이 있습니다. 60% 외부에서 40% 이상은 못 빌리게끔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금 운용에 제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걸 늘리는 게 벤처업계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법이 통과되면 벤처업계 아주 큰 좋은 점이 되고 담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있습니다. 숙박 쿠폰 확대하시고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최대 규모로 개최하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잠잠해지는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숙박 쿠폰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언제 하냐면 저희가 11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관광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 비수기에 그때 3만 원까지 혜택을 줌으로써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지방 경기도 살리고 여행 업계도 살리고 숙박 업계도 살리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물가랑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코세페는 해마다 해왔던 건데 15일 정도 하는 거는 20일까지 좀 더 해서 좀 늘려나가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거 말고도 동행 축제라고 해야죠.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는 그런 거. 그런 게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내수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가사 도움이 시범 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시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현재 고용부랑 관계기관들이 현재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는 그런 걸 해서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형일 통계청장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